시역..아 저 뒷버프 걸고 지금 치죠? 자 하트 다 걸렸는데 지금 야아 지금 자 시를 봤구요 다시 지금 시역끼리 지금 서로 지금 교전하구요 음 다시 하이드로 했죠? 서로를 자 당검도 나옵니다 그쵸? 아 이게 지금 실러계열은 지금 로브계열은 지금 당검한테 지금 아 또 페이크 자 실러 얼른 부활하고요 지금 노리고 있겠죠? 지금 시역도 지금 노리고 있겠죠? 일어나면 바로 지금 칠라고 자 실러 일어나고 아 다시 지금 점사로 아마 치겠죠? 그렇죠? 아 역시 쳤죠? 아 지금 버텨야죠? 어 버치죠? 아 버쳤죠? 자 그렇죠? 음 또 지금 아 지금 하트까지 또 디버프 걸린 상태에서 치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구요 지금 야아 지금 제조까지 지금 와서 지금 치고 있구요 아 이게 지금 하트가 걸려서 계속 지금 죽죠? 탱도 성실님하고 신이라 불리는 자는 둘이 아 또 지금 치죠? 하트 아 지금 강가 다 높죠? 아 이게 지금 제왕은 지금 밀렸죠? 밀렸네요 아 밀렸어요 지금 아 이건 뭐 딸기를 지금 강검하고 저 시역 플레이가 지금 잘 되는거죠? 자 체도 다시 이 캐릭터 지금 점사로 치나요? 탱인데 지금 버틸 수가 있죠? 아 디버프 걸러 죽기 지금 키키 하고 지금 밀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 일창 하는거죠? 아 이게 지금 부수기가 지금 형 쪽이 좀 후끈 닳아 이런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지금 붓네요 서로 교전을 안하던 혈들이 지금 쟁혈들이